지난 16일자입니다. 일본에 가장 부수가 많다고 하는 요미우리신문의 다하라 노리마사라는 아시아 총국장의 기명 칼럼이 있었는데요. 그 내용이 재미있습니다. 요는 미얀마 주재의 일본인들이 현지인들을 상대로 해서 설문조사를 벌였는데요. 그 결과 군부 쿠데타 이후에 미얀마인 89%가 한국에 대한 인상이 좋아진 것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일본은 46.9%고요. 좀 의외죠. 그 이유를 보면 한국인들이 군부 쿠데타를 규탄하는 강력한 성명을 발표했다. 또는 한국인들이 미얀마 시민의 편에 서줬다. 이런 의견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어찌된 일인가 했더니 미얀마인들이 바로 오늘이죠. 오늘 5.18인데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겪은 한국인들한테 동병상련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한국영화 택시운전사를 보라고 서로 권한다고도 하는데요. 약간 사진도 하나 보면 바로 이 영화죠. 여기 보면 택시운전사 역할을 한 송광호 씨가 광주에 도착하는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진은 독일인 기자가, 송광호 씨하고 같이 광주에 도착한 독일인 기자가 시민군들을 취재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오늘은 5.18이니까 마치 굉장히 좋은 뉴스를 기자님이 그렇게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일본의 여빈신문 기자로서는 일본이 미얀마에게 상당히 많이 지원도 했고 이번에 군사쿠데타 이 부분에 있어서도 미얀마인들을 많이 견로를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러한 여론조사를 했더니 한국에 대한 호감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데 놀랐던 거죠. 결과가 엉뚱하게 나온 셈이네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오히려 일본이 가장 우호적인 나라, 그런 식으로 미얀마인들이 여론조사에서 죽어준다고 생각을 했는데 한국이 오히려 2배 이상 호감도가 높았다는 것을 알아봤더니 바로 5.18, 오늘에 일어났던 관주, 민주화 운동이죠. 거기에 대한 공감대가 미얀마에서 현선되어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오히려 일본 기자도 알게 된 것입니다. 일본은 그러한 민주화에 고생을 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요. 일본 사람들을 처차 미얀마의 심정이라든가 그런 것을 사실상 깊이 이해할 수가 없는데 그러나 한국에서는 특히 관주에 계셨던 분들이라든가 미얀마의 그러한 심정을 깊이 이해할 수가 있는 셈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노르붕 공감대라는 부분에서 마음하고 마음이 미얀마하고 한국이 통하고 있다. 이게 굉장히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님께서 아주 적절하게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은데요. 기사를 좀 더 보면 이 다하라 총국장이라는 분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썼습니다. 미얀마 사람들은 한국이 광주항쟁 이후 민주주의를 정착시켜 나간 흐름을 미얀마가 추구해야 할 이상으로 보고 있다. 참 멋있지 않습니까? 감동적이기도 하고. 사실 우리가 미얀마 사태가 처음 났을 때 왠지 남들 같지 않아서 상당히 마음을 많이 아파했는데요. 그래서 정부도 그랬고요. 시민단체, 일반 시민들까지 미얀마 시민들에 대해서 지지 성명을 보내기도 했고 또 SNS로 해시태그를 붙여서 연대를 표하기도 했었고 그런 노력들이 이런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 같아서 뿌듯함을 느낍니다. 의외의 곳에서 제가 이런 기사를 보게 돼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저도 미얀마 국민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